세트가 엄청 멋있죠? 근데 세트보다 저희가 더 멋있어요. 오! 아, 헬라이. 스트레이 키즈! 호! 스트레이 키즈! 저희 스트레이 키즈 캐릭터와 제일 잘 맞는 캐릭터가 데드풀이라는 영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구쟁이기도 하고 유쾌하고 악동 느낌의 영웅이니까 그러한 아이디어를 막 생각해봤는데 예를 들어 다같이 무대 위에서 스노우머신 동작을 딱 했는데 그 와중 누구 한 명이 스노우머신이 아닌 상태에서 어, 안녕? 어, 헤이! 하니스위드! 이렇게 해서 뭔가 엄청 터뜨리면 진짜 완전 포인트일 것 같긴 해서 오! 아직도 여기? 아, 진짜. 이 퍼포먼스는 완전히 진짜 완벽해! 하지만 이건, 우리의 곳에 탈출할 수 있나요? 준비되어? 진짜 멋있는 것 같아. 라이언 레노드님. 진짜 실제로 무대에서 이렇게 나와서 덧풀로 연기했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. 이것도 나오네. 부끄럽다. Hello. How are you? I'm fine. Thank you. And you? Today, I think something crazy is going to happen. 근데 진짜 샤드아웃을 받았다 보니까. 맞아. 상상도 안 됐어. 심지어 휴 잭맨님께까지. 너무 깜짝 놀랐어. 한 사람 딱 만날 수 있다고 누구봐. 저 라이언 형님이에요. 한 번은 만나겠죠. 추억 가면 만날 것 같아. 그래서 모두 아피아웃을 못 Razen용ive Salone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